그런 시간을 어떻게 할까? 식사의 시간은! 식사의 시간은! 자, 가자! 편안하게, 원래대로 가자! 반갑습니다! 선수연지 음원 단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안방만인 김태근 선수의 음원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온 음원과 동작 중에서 제일 쉬운 동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왼쪽부터 갑니다 한 발 당겨주시고 한 발 당겨주시고 빠르게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발동작은 유혹이 끝날 때까지 김태근 선수가 아타를 쳐줄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손동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앞으로 45도 여기에서 약간의 리드미클하게 간다면 자세가 약간 엉덩이가 살짝 빠지죠 약간 이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 느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고 당기고 가고 당기고 가고 당기고 가고 당기고 가고 싸우고 있나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음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무엇 하는 게인가 음악을 주시오 함께합니다 삼성의 김태균 longest 김태균 삼성 김태균 삼성 김태근 안방만 인 삼성 김태근 삼성의 김태군 김태군 삼성 김태군 안타를 안 봐 날려버려 삼성 김태군 어제까지 안타가 나올 때까지 김태군 선수가 해리 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군 사랑해 나의 신과 쯔기네 행보맨이야 김태군 삼성의 김태군 김태군 삼성 김태군 한방망임 삼성 김태군 삼성의 김태군 김태군 삼성 김태군 하타를 안 봐 날려버려 삼성 김태군 삼성의 김태군 김태군 삼성 김태군 삼성 김태군 한방망임 삼성 김태군 삼성의 김태군 김태군 삼성 김태군 삼성 김태구 삼성 김태구 삼성 김태구